이 시간에는 제1전공 대표님을 모시고 제1전공에 대해서 소개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제1전공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전공입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된 지가 10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제품들은 냉각풀로 제2전공업체로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사람들의 어떤 작업에 불편한 점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갖다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테크를 이렇게 테크를 내는 제품들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소개말씀 주셨는데요 제1전공에 무거운 반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